물같은 밥이 좋아, 아니면 쫄깃쫄깃해. 이거 꼭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꼭 줘야 돼. 너 이미지 위에. 양팔 자르면 이거 하면서 하면 눈이 하나도 안 아파요. 나 양파 싫어. 눈이 아파. 사율이 일하는 거 아니지? 사율이 일하는 거 아니지? 네 저 소파에 있을게요. 아 편하다. 매일 매일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같이 발사해 주세요. 아 너 아예 소스를 만든 거구나. 된장 끓이는 거야 이렇게? 아니요 아니요. 물 같은 밥이 좋아. 야 그러면 이거 가는 거 좀 봐봐라. 너가 요리해 주는 거를 내가 먹었다고 하면 일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질타할 걸. 누나 이거 새 거죠? 이거 맞아요? 야 내가 처음에 봤다 뭔가. 느낌이 다르다. 근데 신선해 괜찮아. 이런 거야? 냄새 너무 좋아. 야 이거 너무 많은데? 야 이거 너무 많은데? 어. 이거 그대로 넣어도 괜찮아? 괜찮지. 진짜 요리를 알아? 아 참. 여기 사율이 좀 누가 데리고 가. 형 잘한다니까 형 천재예요. 약간 변칙적이긴 한데 천재예요. 약간 변칙적이긴 한데 천재예요. 칩이 난리 났어. 칩이 난리 났어. 칩이 난리 났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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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히 오셨어요.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. 밥을 확인해 봐야 돼. 밥을 한 달 전부터 이게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. 네. 식. 됐어? 우와. 으아. ent. 야 뭐 너무 잘하시면서. 구웠어 구웠어 구웠어. 한 번도 이는 밥 처음 봤다 하나도. 아 진짜 아 참다고. 아 Mongo 고소하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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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열어도 다행이지. 자, 우리가 지금 사유리 씨 자택에서 집 한 번 차려봤는데 일단 맛을 한 번 보세요. 제가 먼저요? 엄마가 해준다 그 맛과 비슷한지.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제인할 수는 없겠지만 정성만큼은 엄마처럼 했거든요. 어때요? 어때요? 엄마가 그 니크 자가라 맛이 다른데 약간 좀 매콤하게 했잖아요. 그래서 엄마 마시보다 약간 좋아요 저는. 약간 좀 매운 게 좋아하고 마늘 맛이 나니까 좋아요 저는. 아, 맛있어. 그러면 했으면 됐지. 자, 그리고 지원이 거 지금 가져갑니다 이제. 개카레. 엄마 막 이래 본 사람인데 기호해. 기호해. 자, 와 와 와. 이게 개카레. 아, 뭐야, 뭐야. 뭐야. 내가 무슨 할 줄 알아. 맛있는 부분만 제가 다 잘랐어요. 진짜요? 먹기 편안한 부분만. 진짜요? 고기가 제일 좋아. 자, 이게 개카레. 야, 아주 살, 살 카레 좀 먹는 것 같아. 어, 살 맛있게 먹어. 맛있어? 맛있어? 우와. 잘 어울린다크. 하아. 진이, 잘 어울린다크. 진짜 맛있어. 자 그럼 우리도 같이 이제 식사를 드시죠. 사윤희 씨도 행복해. 사윤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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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윤희. 아까 제가 냈잖아요. 그러니까. 아까는 맛있겠네. 이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음식이라면 이거는 요리예요, 요리. 거기서 빛나는. 맛있다니까. 이거 괜찮다. 괜찮다, 진짜. 진짜 요리를 할 줄 아는 줄 아네. 맞아.